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된 지 이제 며칠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매스컴에서는 찬반에 대해서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추가 규제를 앞두고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이럴 때 여러분 더더욱 발빠르게 필승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택시장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비교적 규제에 맞서지 않는 토지, 주택 투자처까지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1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가 높고 큰 시각에서 본 현재 부동산 시장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1부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무료 상담 전화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02077-6358번 활짝 열어두고 무료 상담 전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에게 시장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집가 변동률로 시장 이야기를 좀 풀어주신다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 기반 산업시설 자체에 또 영향이 좀 안 좋은 곳들 같은 경우는 떨어진 곳도 있죠.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던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는 고전을 면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정부에서 이제 민간 택지에 분양과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커다란 혼란이 야기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겠죠. 그만큼 마진이나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나오는 이익적인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한 70에서 80% 정도 적게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공급을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상승이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또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가, 토지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규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자주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되고 있고 그 지역의 발전사항 그리고 기업의 잘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 유치가 되고 있는 지역들 또 어떤 관광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쪽들은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 지가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 토지 쪽으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거기에 또 토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토지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실현을 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이따가 매물을 소개할 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지가가 매년 자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8개월 만에 지금 상반기에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이 됐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5.08% 상승이 됐죠. 그 전년도 보다도 0.45%가 상승이 됐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5.34% 상승이 됐습니다. 최대폭으로 상승이 됐는데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이 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0.26%가 상승이 됐죠. 이때 보게 되면 좀 색깔이 진한 쪽으로 상승폭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상도 지역 그다음에 세종시 이쪽이 많이 상승이 됐죠. 정부 청사가 공공기관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떤 토지 수요가 확충이 되거든요. 기반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토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됐고 부산을 비롯해서 경상도 지역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됐던 해가 2017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34% 상승이 됐고요. 2018년도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6.28%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0.94%가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도 역시 경상도 지역을 비롯해서 강원도 이때는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향이 컸겠죠. 기반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토지 수요가 그만큼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토지 수요가 또 증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강원도 쪽 그리고 세종시 정부 기관이 또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기반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강원도와 경상도, 부산 그리고 제주도 쪽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쪽 지역이 계속적으로 진한 색깔이었는데 옅은 색깔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오름세가 큰 지역이 이제는 경기도 지역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그다음에 용인시 처인구 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경상도 지역에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많이 침체가 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또 형성이 됐죠. 2019년 2월에 그러고 나서 그쪽 지역에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됐고 거기에 또 용인 테크노밸리가 또 진행이 되면서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상황이 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가 있죠.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됐고 거기에 또 지하철 3호선의 연장의 소식이 또 들리면서 가격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2.9%포인트가 상승이 됐는데 아무래도 남구 봉선동과 도로가 연결이 된다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광주에 용산지구가 있죠. 용산지구를 또 개발을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광주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전남지역도 역시 2.05% 상승이 됐는데 전남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이쪽 지역에 아무래도 광양 같은 경우도 항만이 있죠. 항만. 그래서 수산해양부에서 항만, 신항만을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조를 투여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항만들을 더욱더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확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다 또 여수, 순천, 광양 이쪽으로 또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택 매매가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던 그런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2.4% 상승이 됐고 광주는 2.4% 상승이 됐고 그리고 전남지역은 2.05% 상승이 돼서 이쪽 지역에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부지를 찾기 위해서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들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죠. 광양이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2019년 상반기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가 바로 광양이라는 도시입니다.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은 지방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광양이나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수치를 보게 되면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수치죠. 3.56% 상승이 돼서 광양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랐던 도시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01% 지방은 마이너스 2.30%에 비해 많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수 같은 거래양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28만 2천 명이죠. 인구들 자체가 28만 2천 명인데 약 2,847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도 3,608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순천도 역시 28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3,6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광양을 살펴보니까 15만 2천 명, 인구가 15만 2천 명인데 3,177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또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된 모습을 보이고요. 순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아파트 청약률 그러니까 아파트 2유, 금융결정원에서 운영을 하는 아파트 2유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쭉 나오는데 2018년 2월에 비브랜드 아파트 서한에서 진행한 203세대가 9.17대 1 2월에 중원건설에서 또 진행을 했는데 44.79대 1 그리고 이 편안세상 15.55대 1 거의 다 10%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치열했던 곳이 바로 순천이어서 이런 일군 업체들이 땅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외곽 지역의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평리나 복성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13.15대 1, 17.35대 1 이만큼 청약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양 쪽으로 일군 업체가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광양도 대우 프로지어 퍼스트가 이번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순위 청약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약 2만 5천 명 단 3일 만에 2만 5천 명이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북적북적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광양시로 봐서는 최초의 일군 업체 브랜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계시는 많은 직장인들이 일군 업체 아파트에 이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오늘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어서 땅값이 쭉쭉 오르고 있는 광양 토지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광양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임금이고요. 부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81% 정도 완료됐습니다. 용도는 두 가지고요. 일단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금액은 1억 6,400만 원, 실투자금은 6,56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준 주거지역의 매매금액은 4억 6,600만 원, 실투자금은 1억 8,700만 원으로 가정해볼 수 있겠네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광양의 토지 정보가 등장했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하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이 올라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데 비교적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구획 정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쪽들은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입찰을 통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자본가들, 돈이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이고 그만큼 정보력도 우수해야 되겠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면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본력이 기업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논과 밭, 계획이 될 것이다, 발표가 될 것이다. 향후에는 이쪽 지역이 많이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쌀 때 토지를 구입을 해서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계획이 무산이 되고 연기가 되고 결국에는 상속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시기가 또 되고 아무튼 토지 투자라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정보력이 우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 발표가 되고 모든 계획이 발표가 되고 착공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착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 부담이 덜어진다는 얘기죠. 착공이 돼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공정률 단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는 리스크 부담이 없다. 단, 금액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정 단계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이 토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먼저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공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토지들은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민간에서 할 때는 또 문제가 있죠. 민간에서 할 때는 공사가 멈출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멈추기 전에 공사비가 확보가 돼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공공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런 경쟁력이 또 많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민간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공사비가 확보되는 그런 정보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향후에 높은 가치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1.34%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완공이 되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공사비는 이미 무궁화 신탁에 다른 자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공사비 명목으로만 무궁화 신탁에 예치가 돼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광양 지역은 항만이 있죠. 전국에서 수출이 물동량 8년 연속 1위인 항만이 있습니다. 광양 항만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항만들 전체를 봤을 때 42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중에 부산항 신항 같은 경우에는 13.6조, 13조 6천억이죠. 13조 6천억을 투자를 해서 동북아 메가포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여를 하는 게 바로 광양항입니다. 7조 3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7조 3천억을 들여서 아시아의 로테리담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에 유류부도와 복합산업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이쪽 지역을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류단지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산업단지를 또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광양항을 통해서 물류를 이동을 하겠다. 기업들은 좋겠죠. 왜냐하면 물류 비용이 그만큼 저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데 여기에다 광양시에서는 관광산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인구가 15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30만 명까지 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읍과 광양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이쪽 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를 만든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신도시만 만들면 아무래도 인구 유입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어린이 테마파크, 구봉산 관광단지 두 개를 만들죠. 그런데 구봉산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만큼 외부로 홍보를 많이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죠.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190만 제곱미터, 57만 평 정도 되죠. 57만 평을 개발을 해서 골프장 27개월 그러니까 어른들만 즐길 수 있는 골프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루지와 집라인 그리고 워터파크 이런 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어른들은 골프를 치고 아이들은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인근에는 어린이 테마파크까지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광양시 하면 아무래도 공업도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는 관광도시로 변모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 그걸 미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하면 광양시의 집가, 아파트 가격 지금도 1위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봉산 관광단지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 황금지구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궁금하겠죠. 보시게 되면 그냥 맞다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문을 열면 바로 뒤에 골프장 27개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경이 잘 돼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바로 또 뒤에는 구봉산이 또 보이면서 이 뷰가 전망이 너무나 좋다라는 부분 거기에 또 이쪽으로 해안가 주변으로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어린이 테마파크, 황길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황길 2지구, 황금 2지구, 시에서 공공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신도시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매우 강하다. 자, 모습을 보게 되면 구봉산 관광단지 바로 뒤에 이렇게 골프장이 들어서고요. 어린이 테마파크는 바로 옆면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자, 아파트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업지구가 있고 그래서 반듯하게 정형화가 돼 있죠. 토지 자체가 반듯하게 네모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산 사진을 보게 되면 포스코 강양제철과 황금지구의 거리가 약 6.3km 그리고 율촌산단과 거리가 1.6km 자, 이 황금대교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율촌산단의 수많은 기업들도 황금지구로 거주지를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 251.9제곱미터, 준주거지역 약 330.6제곱미터 이렇게 진행하고요. 현재 사업지의 공정률은 81.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정상태, 지금 공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왜? 민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인건비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자, 관광단지가 두루기 때문에 용정률과 건폐율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지구는 상업지역이 70에 600 이렇게 되는데 80에 1,300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고요.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251.9제곱미터, 2종 일반 주거지역, 매매가가 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 고려하시면 6,560만 원이면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준주거지역은 4억 6,600만 원 대출 고려하시고 1억 8,7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부 너무 알차게 채워주신 키다리 부동산 이성우 대표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